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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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미니 쿠페 젠제트 에디션 3세대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21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22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5,000km로 신차급 컨디션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내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7.03으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포 보이지 않습니다 열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고요 뒤쪽도 7.09으로 90% 이상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끼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2열 폴딩 해주시면 더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기수 보이지 않고요 두어 쪽 눈코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있습니다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좋아 보이네요 네 이제 1열도 시트 보시면 컨디션 좋아 보이고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33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위쪽에는 ECM 눈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요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오토 스탑 버튼 스타트 버튼 있고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판마하마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판마하마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엔진이랑 미션 쭉 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받으시고요 앞타이어 판마하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판마하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은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정한계 미니 쿠페 젠제트 에디션 3세대의 무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로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